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멸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 얼른 주문했습니다. 남의 향토 음식 멸치쌈밥 알려드릴게요. 물에 밀가루를 풀어서 손질된 멸치에 부어주세요. 생멸치의 대부분의 비린내가 제거됩니다. 청주 한잔 넣고 채소를 손질합니다. 대파 양파 청고추 홍고추 물 2컵 다진 마늘, 고추장, 된장, 국간장, 진간장, 미림, 설탕, 고춧가루, 후추 톡톡 썰은 채소를 수부기 쌓아주세요. 생멸치 300g을 방사형으로 돌리고 어차피 끓이면 망가질 장식을 해주세요. 오븐 중불에 끓여주세요. 남은 대파 넣어주면 완성. 상에서 졸이면서 쌈 싸먹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.